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외부 데이터 A2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2셀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B 약국 액세스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안쪽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처방 내역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성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오른쪽에 커리에 포함된 열애, 성명, 의료기간, 성별, 생년월일, 환자구분 총 투약일수, 일일 투여 횟수 도론 쪽에 성명, 의료기간, 성별, 생년월일, 환자구분, 총 투약일수, 일일 투여 횟수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그 다음 조건에서요. 성별이 여이고, 같다, 여라고 입력하시구요.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구요. 2005년 1월 1일 이후다, 크거나 같다, 2005, 0101이라고 넣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첫째 기준에서는 환자구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둘째 기준에서는 총 투약일수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다음 누르시구요.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비잇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L23, L24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건은 A26셀부터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필드명은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넣도록 하겠구요. 조건은 환자구분이 건강보험이고, end네요. a, and, it. 그 다음 첫번째 환자구분에 가서요. 첫번째 데이터, G3을 선택하고요. 그 데이터가 같습니까? 건강보험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건강보험이고, 진료일자와, 두번째는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거나, 또는 조제일자가 1일 많은 행, 근데 함수는 데이즈360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다음 심표에다가, 심표 다음에 데이즈36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즈360 함수는 첫번째 스타트 데이터가 들어갔는데요. 시작일을 넣습니다. 진료일자가 시작일이구요. 두번째 조제일자가, 두번째 날짜, 끝 날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안나오셔도 되구요. 여기까지 하시면, 데이즈360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이요. 첫날과 두번째 나이에, 차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값이 조제일자와 같거나, 조제일자보다 1일 만우, 그러면 같거나, 또는 1보다, 작다, 또는 같다, 1이라고 넣으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우선, 엔드에 대한 가루를 닫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열에다가 열을 하나 삽입해 볼게요. 임의로 제가 하나 삽입을 하고 있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구요. 데이즈360을 한번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첫번째, DAYS360, 진료일자, 심표, 조제일자, 가루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오는거는 셀서식에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셀서식에서 일반하면, 같은 날 진료하고 조제한 데이터는 0이라고 나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요, 하루 경과한, 하루 지난 날짜에 조제하면 1일, 이틀 경과하면 2일이라고 나오는데, 당일은 0이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우선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다는 건 0이구요. 또는 진료일자가 조제일보다 1일 많다라는 거는 하루 많은 건 1입니다. 그래서 0과 1에 대해서만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0과 1, 그래서 조건에 와서요, 0과 1에 대해서만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지 360 함수를 통해서요, 진료일자, 조제일자를 구하면 0, 1, 2까지 나왔어요. 이 중에서 0과 1만을 구하려면, 작거나 같다, 1이라고 한다면, 1 또는 1보다 작은 값은 뭘까요? 0이겠죠. 0과 1에 대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값을 추출하겠다라는 조건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1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이 같은 데이터, 같은 날짜라면 0이 나오니까, 또 하루 경과한 날짜라면 1이 나오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주신 거구요. 이제 시열은 설명을 위해서 넣었던 열이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0세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필드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안쪽에 있는 데이터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밀 필터의 고급,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A2부터 L24를 선택합니다. 조건 범위에 가셔서요, 조건 범위는 아까 A26과 A27에 걸쳐서 입력한 조건을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30세를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조제일자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환자 부분이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에서 진료일자와 조제일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열을 하나 삽입하고 값을 구해 보시구요. 수식을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선택하셔서요. L2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저희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첫 번째 아래쪽에 오셔서 등호를 넣습니다. 그 다음, 교부 번호의 세 번째 숫자가 1이고, 그리고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일 때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equal and, 괄호 여시구요. 그 다음에 교부 번호의 세 번째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mid, mid, 그 다음 교부 번호가 있는 c3을 선택합니다. c3을 선택하면 c3 절대 참조가 되죠.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c3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자로 처리해서, 큰 따옴표 처리해서 1과 같습니까? 그리고요, 총 투약일수, k3을 선택하되, f4를 두 번 누르셔서, kr은 같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일, 크거나 같다 3일하고 넣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 서식 확인, 새 서식 규칙의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샵샵샵 표시된 부분이 좀 많네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열 너비 조절해 주시구요. 샵샵샵 표시가 된 부분들만, 열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숫자가, 교부본의 세번째 숫자가 1이고, 그리고 총 추약일수가, 3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작업, 외부 데이터 가죽기와, 고급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첫번째 주민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생년월일, D열의 생년월일이 있구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계산하고, 주민번호 8번 자리는, 성별이 남이면 1, 여면 2를 표시하고, 다음 뒤에는 이제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씩 작성해 보신다면요. TEXT, 성별로, 저기 TEXT,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6자리를 가지고요. 생년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D3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따옴표를 묶어서, YYMMDD, 연월일을 두자리, 두자리, 두자리로 표시하고, 우리 주민번호는, 연월일 다음에 하이픈이 있죠. 하이픈 빼기 넣어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으시면요.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 생년월일에서 6자리 데이터, 연, 두자리, 월, 두자리, 일, 두자리, 빼기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요. 성별을 표시할 데이터, 남자면 1, 여자면 2라고 표시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연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면 1이고, 여자면 2입니다라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참고로, 출생연도가 2000년이 넘었을 때는, 남자는 3, 여자는 4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구하셨던, 텍스트 함수 뒤에다가 거설 갖다 놓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라는 기호를 넣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2, 3의 데이터가, 2, 3 성별이 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남이면 1 또는 또 3이 되어야 되겠죠. 남입니까? 그럼 심표, 남자라면 다시 한번 생년월일에 가서요. 연도를 추출해서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열함수 사용하실 것 같고요. Y, E, A, R 생년월일이 있는 D3에 가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그 값에서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넣으시면, 성별이 남자면서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데이터는, 우린 뭘 넣죠? 3을 넣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자이면서 2000년 전에 태어난 데이터는, 1을 넣을 겁니다. E, F 닫아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E, F 여기서 제가 뭔가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E, F 2, 3의 데이터가 남자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E, F가 들어갔어야 되죠. E, F 심표 다음에 E, F 괄호 열고, 그렇다면 다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해서 200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3, 그렇지 않다면 1,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요. 남자가 아니라면, 다시 심표, 남자가 아니면 여자잖아요. 여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E, F, 이열함수 이용해서요. D, 3의 데이터가 그거나 같다, 2000이라면, 이제 남자에 대한 데이터는 처리가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여자에 대한 데이터들 중에서, 생년월일이 2000년 이상,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데이터는, 4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라고 표시할 겁니다. 괄호 닫고요. E, F에 대한 괄호 닫았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E, F에 대한 괄호를 닫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면 주민번호에 6자리 표시하고, 성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게 성별이 구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 따운별 묶어서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네, 여섯 개 넣어주시고, 큰 따운별 닫고 엔터.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고,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K3부터 K24에다가 약품 부담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으로 표시해라. 먼저요,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콜, 일반적으로 계산은요.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어딨냐? 아래쪽의 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표 4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담금은 1일부터 5일 이상, 1일부터 2일, 3일에 따른 각각의 부담금, 개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금을 찾아올 수 있는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VLOOKUP, 내가 찾을 데이터는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1일부터 5일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 투약일 수가 있는 H3의 데이터를 어디에 와서, 이 아래쪽에 와서, 그럼 K28부터 N32의 표에 참조해서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데이터의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이제 1일 투여 횟수에 따라서 두 번째 열인지, 세 번째 열인지, 네 번째 열인지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1에, 2에, 3에 해당한 열의 번호를 구해가지고 값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치, 내가 찾을 첫 번째 위치는 1일 투여 횟수가 있는 I3을 클릭하시면 좋는데, I3 클릭이 안 되세요. 이럴 땐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두 번째 가시고요. 그것도 힘드시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 가서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I3을 어디에 가서 찾으시냐, 숫자 1, 2, 3 이렇게 적혀있는 데이터를 이쪽에 가서 찾겠습니다. N27부터 N27에서부터 N27 안에서 찾겠습니다. 찾을 위치의 범위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1회, 2회, 3회, 1일, 2일, 이건 다 셀서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문자는요, 숫자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닫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로만 하시고 닫게 되면 어떤 문제냐, 한번 매치에 대한 가루를 닫아 보고요. 다시 한번 가루를 닫겠습니다. VLOOKUP에 대한 가루를 닫고, 엔터. 오류가 나왔어요. 아래까지 확인해 보면요. 중간중간 오류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의 오류는요. 왜 오류가 났냐. VLOOKUP 함수에서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요. 총 투약일수가 1일이다. 그러면 1일에 가서 1엔지, 2엔지, 3엔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매치함수를 통해서요. I3에 있는 값을, 3이라고 적혀 있죠? 3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찾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세 번째, 그럼 3이라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3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값을 가져와서 표시하기 때문에, 3에 해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2에 해서 데이터를 찾는 거죠. 저희는 3에, 3에는 사실 세 번째 열이 아니라, 범위 정한 표의 네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1, 2, 3이 되잖아요? 우리는 1, 2, 3이 아니라, 실제 이 데이터는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아까 구하신 매치함수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도 사실, 오류가 계속 나와요. 값만 좀 달라진 거고요.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부담금이 텍스트 일면, 지금 텍스트 밸류라는 오류가 나오는 이 값이 있다면,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래요. 부담금에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그냥 텍스트인 데이터는 텍스트 그대로 표시하고, 퍼센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만 계산해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래요. 아까 1일, 2일, 3일, 4일, 5일 다 숫자죠? 1회, 2회, 3회. 수식 입력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셀 소식을 통해서 텍스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L28부터 N31까지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곱하려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텍스트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텍스트를 찾아다가 표시하고, 텍스트가 아닌 경우는, 퍼센트가 있는 부분은 곱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K3에 가셔서, 계산식은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을 했는데, 이 값의 텍스트라면, is error, 지금 오류가 났잖아요. 다시 한번 equal 다음에, 첫 번째 가서요, if, error 넣습니다. 만약에 값을 구하셨는데, error값이 있으십니까? 라고 함수를 넣습니다. 함수 다음에 가로가 열렸으면, 뒤에 가서 심표, 어, error가 있었다면요, 곱하지 마시고요, 그냥 VLOOKER를 통해서 구한 값을 그대로 표시하시게 해주세요, 라고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뒤에 있는 VLOOKER부터 플러스 1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아, 가로까지 선택하셔야 되겠죠, 가로까지 선택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오류가 없으시다면요, 아까 구하신 값 그대로 표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되세요, 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텍스트가, 텍스트였던, 오류가 있었던 값들은, 그냥 텍스트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계산이 된 부분들은, 계산을 통해서, 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보시고요, 수식을 좀 일부 수정해 가시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잘하시면 처음부터 쭉 작성해 가시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수정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텍스트이다면, 에러가 아까 있었잖아요, 밸류라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텍스트, 브이룹을 통해서 구한 값 그대로 표시하시고요, 오류가 없으시면, 아까 구한 값, 찾아, 부담금을 구해서, 곱한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가서요,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퍼블릭 펑션 FN 본인 부담금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약제비 총액, 그 다음에 환자 구분입니다, 문제있게 표로 딱 작성된 부분을 그대로 입력을 먼저 해놓으시고요, 안쪽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작성을 합니다, L3부터 L24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실 거고요, 환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약제비 총액을 인수로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해놨고, 두 번째 세무에 보셨을 때,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은,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 15,000원 이상이고, 이면서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한번 작성해볼까요, 만약에 약제비 총액을 입력받았는데, 그 값이, 그거나 같다, 15,000원, 그리고, AND,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건강보험, 그렇다면, 약제비 총액에서 30%를 할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럼 FM,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에서 30%를 할인받는다, 곱하기 0.7을 하셔도 되고요, 빼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0.3을 하셔도 됩니다, 0.3을 곱한 값을 빼겠다, 또는 그냥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빼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else if, 첫번째, 30% 할인하는 작업은 끝나셨고요, 두번째, 환자 구분이,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넣으셔도 돼요,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이고, 이면서, 그러니까, and, 약제, 건강보험이면, 아, 더 없네요, 조건이요, 그냥 된이라고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FN,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면, 첫번째, 15,000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에 해당한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어요, 나머지 15,000원 미만이면서,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건강보험이면, 약제비 총액에서 10%를 할인하라고 했습니다, 복사해서 쓸게요, 위에 equal,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10%를 할인하니까, 0.3 대신에 0.1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10% 할인까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else if, 약제비 총액이, 만원 이상이다면, 만원 이상이다면, 여기 이제, 첫번째, 15,000원이면,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도 끝났고, 15,000원 미만 중에서, 다시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이제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데이터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데이터들 중에서, 15,000원 미만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준 겁니다, 약제비 총액이, 만원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그렇다면, FN 본인 부담금은, 제가 복사해서, 컨트롤 V 복사해서, 아니 그러니까 5%, 0.05 라고 넣습니다, 0.1 대신에 0.05, 0.05 를 활인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그냥, 본 약제비 총액을 그냥 표시하겠다,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라고 넣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으로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네, 다 작성하셨어요, 돌아오셨고요, 엑셀로 오셔서,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본인 부담금 선택하고, 확인, 약제비 총액, 환자 구분,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각각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할인해서 값을 구하거나,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값이 약제비 총액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 1의 환자 구분을 이용하여, 표 위에다가, B28부터 B30 영역에,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리피트와 카운트와, IF 함수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B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리피트, 어떤 거를 반복할 거냐면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한자키, 그럼 별표가 8번에 있죠, 검정색 별표 선택하고, 큰 따옴표 닫고요, 몇 개를 반복할 거냐는, 카운트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카운트, 개수를 몇 개인지를 세야 되니까, 카운트, 괄호 열고,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일반이 몇 건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이라고 입력된 데이터, G, 환자 구분에 가서, G3부터, G24에 가서, 수식을 한 건만 구할 건 아니고요, 3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아니, 그 값이 같다, 누구랑,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A28셀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다면,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숫자 1을 넣으셔도 돼요, 썸 함수 쓰시는 것처럼, 1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넣으셔도 되고요, 1을 넣고,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고, 리피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권입니다, 라고 구한 만큼, 별표가 반복해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표 3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보시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데이터는 숫자만 입력되어 있죠, 일반 보험, 건강 보험에 해당한, 조제 월별, 환자 구분별, 약제비, 총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G28셀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니까, 썸,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그 다음에, 조제 월, 월을 구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 넣습니다, 조제 데이터, 조제 일자에, A3부터 A2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하고, F28셀가 같습니까, 먼스 함수를 통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대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1, 2, 3, 4, 5,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비교해서,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곱하기, 가로 열고, 환자 구분이 있는, G3부터, G24까지 선택하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일반과 같습니까, 아, 여기서 주의할 게 있네요, 절대 참조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우선 가로 닫아 놓고요, 잘했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는 게, 옆으로도 복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요, 환자 구분은, G27, H27, I27, 27행에 있죠, 그렇다면, G27만 그냥 넣게 되면, 나중에 오류 나오겠죠, G27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두 번 누르시면, 27행만을 고정할 수 있고요, 아까 조제 올에서, 월을 구한 값이, 1월, 2월, 3월, 4월, 5월, 비교했던, F28셀도 마찬가지예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F28, F29, F30, F열을만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 오른쪽도 복사하기 때문에,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두 번 누르면 행 고정, 세 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세 번째, 이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약제비 총액을 구할 겁니다, 약제비 총액에 있는 영역, J3부터 J24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조건부분은 절대 혼합 참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른쪽도 복사하기 때문에, 고정된 부분 찾으셔서, 고정해 놓으시고,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